네 그렇습니다. 지난 8회 때 파워업으로 수상하셨고 10팬되는 싸이코로 수상하셨고 올해로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에서 세 번째 수상하는 레드벨벳인데요. 수상 축하드려요. 네, 둘, 셋. 테프닉스 안녕하세요. 레드벨벳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완전체 앨범으로 컴백을 했었는데요. 많은 사랑받아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오늘 여기 가온차트에서 상까지 받게 되어서 더욱 뜻깊은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래 기다려준 우리 러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보고 싶네요.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전해받아 행복하게